야, 이거 도넛차 아니야, 이거. 야, 이거 꽈배기, 꽈배기. 나 제일 좋아하는데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사장님, 이거 오늘 아침에 다 하신 거잖아요. 지금 나왔어요. 지금 나왔어요? 맛보시네?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진짜. 사장님, 이거 직접. 이거 보세요, 이거. 지금 바로 하신 거래, 바로. 뜨끈뜨끈해. 우리 의정부 제1시장의 꽈배기는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이 맛이지. 이 맛이야. 진짜 고소하고, 설탕도 너무 많이 안 묻혀주셔서 너무 달지도 않아요. 딱 좋아요. 저는 이 정도 딱 좋습니다. 닭맛이 괜찮아요? 너무 맛있어요, 사장님.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, 사장님? 10년 넘었습니다. 10년 넘으셨어요? 네. 이 자리에서? 네.